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수선 학사 제가 오랫동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으로 잘 살고 계시죠?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킬라, 아콜라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총 몇 명의 사람이 네이밍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세보세요 제가 세봤는데 3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지극히 수고한 마리아한테 문안하라 그리스토의 동욕자 된 어떤 제자를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3절, 4절에는 브리스킬라, 아콜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적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내게는 누가밖에 없고 마가가 로마 교회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57년 6년경에 네로 황제 때 우리 순교한 걸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라는 의사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행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까지도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만 전도운동과 교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박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벌이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을 전부 다 사라진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체가 다 주인된다고 믿어지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면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수는 학사에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전문인들이 그만큼 교회운동과 전도운동을 새롭게 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42살인데 제가 몇 살이죠? 27 아, 27 젊네 제가 33살, 35살 때만 해도 난 정말 빨리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했으니까 벌써 한 25년 한 것 같은데 제가 세계보금마를 놓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세계보금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계보금마를 위해서 빨리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를 진짜 진심을 제가 생각해보면 세계보금마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빨리 안정되는 걸 나는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런 나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2009년도에 대학원 졸업하고 뉴욕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뉴욕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행복이었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행복이라는 증거로 환경이 바뀌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백수로 한 달 지날 때 두 달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백수로 1년을 살아봤거든요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 코멘트예요 하나님 내가 영산업인의 인턴십 국장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북미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도달하는 인턴십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한테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데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노 코멘트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행복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받아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 속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니가 왜 백수된 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창조주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내가 알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한테 답변했어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니가 백수가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그럽니다 뭡니까 제가 막 분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임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니가 굉장히 근면하고 또 나름 똑똑해서 니 능력과 방법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공부할 정도면 여러분도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똑똑하죠 그런데 아들아 나는 니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가 니 능력과 니 방법으로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나중에 니가 나이가 50이 되고 장노가 됐을 때도 이렇게 살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신자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술도 먹고 싶고 마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성공해야 되니까 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더 이상 열심히 안 살아도 될 만큼 성공하면 그때는 언제가 나오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CJ 장남이 손자 장남이 얼마 전에 마약을 갖고 들어오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들도 그들처럼 돈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정말로 성공해서 50이 되고 장노가 됐는데 네가 그때 정말로 복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네가 그렇게 되면 교회와 네 가정에 주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문제가 올 때 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전에 그냥 편하게 강단해서 하면 되지 왜 1년이나 백수를 만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너무너무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무 빠르고 너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너무 잘 돌아가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리려면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서 내 능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서야만 내가 그게 그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1년 만에 들려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 상태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이런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셨구나 전에는 뭐가 안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내 맘대로 안되면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그냥 맡겨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항상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변하지 않는 행복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만 받지 말고 인생을 사는데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3년간 5년간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지금 이제 5년간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만웰 교회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TCK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TCK 사역을 섬기는데 제가 한 8년째 같이 섬기면서 요즘은 이제 부장집사로 그 부서를 여러가지 많이 책임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TCK 사역을 섬기는 걸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몸이 아플 만큼 많이 섬겨요 사모님은 잠을 많이 못 점으셔가지고 신장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예배 끝나면 지배가 잘하고 그런데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옥수동에 다락방을 하러 가야 된대요 거기 이제 TCK 아이가 있는데 자살을 3번인가를 손목을 그어서 3번인가를 자살을 트라이한 애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청담동의 성형외과 원장님이십니다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어려서 LA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왕따당해서 실패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적응을 못해 그래서 손목을 3번을 긁고 강남 삼성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사역팀이 가서 그 부모도 도와주고 그 아이도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것만 하고 집에가 자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 8시에 우리 집에서 미션홈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8시에 그날 저녁은 고등학교 렘넌트 아이들과 모여서 사도바울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 10시가 됐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다락방을 끝내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모님한테 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가 잘하니까 왜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들이랑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를 옆에서 8년을 삼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다르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우리가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인데 그 사람을 통째로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 나는 복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리포 2장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나의 상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모르는데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아 내가 복음을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8년을 같이 TCK 서약을 섬기면서 저도 이제 조금 흉내를 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헌신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약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변하는 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에 중독된 나의 마음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총 7,000마일 약 만 킬로미터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보금을 전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행기도 태워주지 않아요 걸어 다닙니다 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AD 3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0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68년까지 거의 28년간 그렇게 전도운동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또 그 위에도 보금을 위해서 정말로 한 팀이 되는 그 중직자 그 전문인 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래야만 제가 only if예요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자 한두 명이 박 목사님이 아무리 보금을 잘 전해도 MGH에는 타교경이 없으면 보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아무리 보금이 전달되고 싶어도 우리가 보금을 사랑하고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보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트를 벗고 정말로 제대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젊은데 뭐 보금을 위해 별로 헌신하지 않아 또 뭐 별로인 것 같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논분들이 너무 거만하고 정말로 막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막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하고 장노님하고 전혀 보금을 위해서 힘을 합치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교회가 보금운동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이렇게 2, 3, 7 나라를 위해서 가고자 이렇게 방향을 주셔도 중요한 목회자들과 중요한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정말로 그 한 팀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중직자 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브리스 길라 아굴라에 대해 적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의 11주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 길라 아굴라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걸 브리스 길라 아굴라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6장을 잘 읽어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중직자와 전문인들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중직자가 목회자를 지극히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중직자와 전문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깊이 소통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위해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중직자랑 전문인한테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중직자와 전문인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중직자와 목회자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한 팀이 되는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게도 전문인들과 영산업인들한테 지금 그런 문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영산업인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많은 영산업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성취된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와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장이선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장이선 집사님은 원래 하나은행에서 프라이빗 뱅커 일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는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운영해 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집안에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집에서 애를 육아 휴직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3층 위에 살던 사람이 떨어져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 15층 정도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몸이 다 깨지게 된대요 굉장히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녀가 9.11에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그 아파트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 시체를 치운 거죠 정리가 됐는데 그녀의 마음 속에 그 트라우마가 떠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인 말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두려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느 날 큰 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예수님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날부터 자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검에 보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즉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귀신한테 말합니다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진짜로 임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보다 굉장히 높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진짜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즉각 변화합니다 그녀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결박하고 내가 그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날 해결됐어요 그날 이후 그녀가 직업을 바꿔버렸습니다 6년 전이었는데 프라이빗 뱅커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던 여자가 자살 예방 전문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지금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정을 만나면서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비슷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국의 전국에서 군부대, 마약 치료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살이나 극심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희선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볼 것 같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희선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일을 5년만 더 계속하면 정말로 불신자들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중하게 보는 게 아니라 5년 지나면 당신과 당신 팀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불신자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사는 여자가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돈도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하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 예방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에서 한계 상황 마지널 스테이트 한계 상황에 달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RUTC 방송에도 나왔는데 필리핀의 심정부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심정부 집사님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게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방황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잡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열정과 힘을 주셔서 지금은 필리핀 항공의 조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처럼 조종사 혹은 항공기 정비사 또는 스튜어디스 항공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랩런트들을 이 심정부 집사가 계속 만나주더니 지금은 필리핀 자기 집에서 학사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집에 한 20명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전문인이 영산업인이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공해서 11조 하는 걸로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운동과 나만의 보금운동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음악인이 약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찾아내잖아요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랑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은데 전문인들과 영산업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인과 영산업인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히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여러분 같은 랩런트가 제대로 응답을 받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30대 40대 전문인들과 영산업인들이 나만의 전도운동과 나만의 보금운동으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자라나고 싶다는 참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LA에 에스터 한이라고 검사가 있잖아요 에스터 한 에스터가 그냥 검사만 하면 돼요 죄 있는 사람 감옥 보내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에스터는 마약이나 또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다락방해주고 상담하고 그 아이들과 가정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융을 회사에서 하거든요 내가 마약이나 중독 걸린 아이들을 내가 치유하려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스터는 자기 직업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마약 치료소나 감옥에 보내는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과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운동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전세계 교회마다 전세계 나라마다 그런 영산업인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현장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왜 복음이 전달이 안됩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을 아침에 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하냐 무시하면서 지나갑니다 성경 보냐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에는 별명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존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회사에서 나한테 신학교 갈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믿어지는 게 참 부럽대 자기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 어떤 사람은 승진이 안 돼가지고 막 팀장을 불평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승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승진은 우리 팀장이나 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높으신 분이 결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고 완전히 지배하고 복음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말 아무 말도 아니거든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충격받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 달래 여러분 현장에 뭐가 없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전문인과 영산업인이 부재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세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전 세계 교회마다 나라마다 그런 영산업인들이 그런 전문인들이 나의 전도운동과 나의 복음운동을 찾아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는 데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6-47절입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스튜어드 청지기한테 맡기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고 갑니다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선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이 굶지 않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 청지기가 있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심히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느니 주인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현장은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안 믿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전무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죠 저는 안 돼요 전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뭔 고백이 필요하냐면 나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그 랩런트들과 똑같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보금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매일 대화하고 매주 전도기획을 하고 매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비록 어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물붙듯 우리 전문인들과 영산업인들한테 부어주셔서 정말로 전도운동과 보금운동의 나의 모델을 찾는 우리 전문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와 진정한 보금을 위한 한 팀이 되고 북미주 모든 교회에 복음을 위해 한 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this a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loves us more than lif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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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